강서구 장학회는 강서의 인재는 강서가 키운다를 슬로건으로 그동안 많은 지역 내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했었는데요. 지난달 강서뉴스 시간에도 30명의 행복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한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강서구는 더 내실 있는 장학회 운영을 위해 지난 11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2회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 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먼저 문선종, 유영준 신규 이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202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장학생 선발계획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에 의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1년 발족한 강서구 장학회는 2021년 현재까지 지역 내 1,241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6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